3d 모델링의 가장 기본은 화면을 자유롭게 보는 건데요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이 360도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의 스크롤을 돌리면 화면이 확대 또는 축소가 되죠 이 확대 축소 할 때 이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확대 축소하는게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요 스크롤을 누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 스크롤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시점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작업평면 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일 텐데요 이 작업평면 이라는 글자가 반듯하게 오는게 정면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움직이다가 길을 잃었다면 왼쪽에 집 모양의 홈 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평면 이라고 하는 글자가 반듯하게 놓여집니다 왼쪽에 있는 뷰 큐브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들을 이용해서 화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뷰 박스를 클릭해서 움직여도 화면이 움직이고요 확대 축소 가능합니다 여기 있는 뷰 큐브들은 주로 아이패드처럼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알록달록한 도형들을 클릭해서 작업평면 위로 가져오면 됩니다 클릭해서 작업평면 위로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누른 상태로 화면을 다시 돌려봅시다 입체 형상의 도형들이 놓여져 있죠 이 도형들은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선택이 되면서 주변에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도형을 선택하는 겁니다 클릭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 도형을 누른 상태로 움직이면 도형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의 이 도형들은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 끌게 되면 작업평면 위에서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만약에 평면 위로 Z축 방향이죠 위로 올리고 싶다면 이렇게 돌려보면 화면 위에 검정색 삼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한 상태로 위 또는 얘를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움직이면 됩니다 3d 공간에서 모델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더 이상 평면에서만 작업하지 않고 위 또는 아래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도형들은 물론 마우스로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키보드의 방향키를 눌러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작업평면에서만 움직이게 되는데요 도형을 Z축 위아래로 움직이고 싶다면 컨트롤 방향키 위 또는 도형 선택하고 컨트롤 방향키 아래를 누르면 이동하게 됩니다 이 방향키 한키에서 움직이는 동작은 1mm 인데요 팅커게드에서 사용하는 단위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이 이렇게 공중에 갔지만 만약에 다시 바닥에 하늘색 기준 평면에 붙이고 싶다면요 단축키가 하나 있습니다 도형 선택하고 ABCD 입니다 D 도형 선택 D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아래 있는 도형은 작업평면 위로 D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작업을 하면 화면을 확대해서 봐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자신의 얼굴이 모니터에 다가가서 화면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목과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확대하는게 버릇이 안됐다면 도형을 클릭하고 키보드에 ABCD F 입니다 ABCD F 그러면 이 도형에 맞게 포커싱 되면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도형이 꽉 차게 화면을 조정해 줍니다 F 이렇게 작업 화면을 자유롭게 사용하면서 움직여야 하는데요 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옆에 있는 홈 뷰를 눌러서 이렇게 작업평면이 앞에 보이게 화면을 놓으면 됩니다 병원을 Micha calling MBC 뉴스раш입니다 accidentally 카메라 전님들이 아름다운